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드네 밤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다들 감기 조심하고 목소리가 좀 별로더라도 이해 좀 해줘. 지난 시간에는 그 활동 사진이 처음 탄생해서 어떤 목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이 됐고 또 처음에 어떻게 쓰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지. 자 그리고 어디서 끝났어? 이제 본격적인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아버지들. 이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오늘부터 나갈 내용이야. 자 양대산맥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한 대로 에디슨이랑 그 다음에 루뮤에르 형제가 있었지. 자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의 경쟁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에디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에디슨도 처음에는 그 마이브릿지나 마레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처럼 다큐멘터리 영상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 영상에 관심이 좀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에디슨은 그들이랑 만나서 활동 사진이랑 또 그 자신이 발명하는 추금기 이런 것들을 사용한 교육사업의 이런 발명품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 그리고 어떤 기록을 보존한다는 것. 이게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하지만 에디슨의 활동 사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흥행사업 쪽으로 관심이 기울게 돼. 역시 이 사람은 좀 그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지. 그리고 그 자신이 1891년에 키네토 스코프라는 영사기를 만들어. 앞으로도 자주 나올 단어들인데 키네라는 것은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고 스코프는 이제 텔레스코프 이런 것처럼 뭔가를 들여다보는 그런 도구를 말하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진정한 아버지는 르미에르르 기억이 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이 만든 카메라, 촬영용 카메라, 촬영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두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자. 먼저 에디슨의 카메라, 에디슨의 촬영기는 이름이 블랙마리아였어. 이름이 아주 그 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름인데 미국의 뉴저지주에 그 스튜디오를 하나 설치를 해. 꽤 넓었던 모양이야. 바닥에 이제 아스팔트를 깐 스튜디오였는데 여기에 이 블랙마리아라는 촬영기를 설치를 하지. 근데 이게 상당히 무게도 무겁고 부피가 꽤 나갔나 봐. 여러 장정이 들어야 겨우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블랙마리아는 전기를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밖에 전기가 없는 데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겠지. 무게 무겁고 전기 사용하고. 한마디로 이거는 어디 건물 같은데 전기 들어오는 건물 안에 딱 꽂혀서 정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배우들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펼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상물이 제작되어야만 했지. 그러니까 마치 그 연극을 한 대의 고정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거랑 같은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당연히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데 이와는 달리 루미에르가 1895년에 발명한 시네마토그래피는 무게가 5kg 정도야. 노트북이지 노트북. 조금 무거운 노트북. 에디슨의 촬영기인 블랙마리아 무게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러니까 포터블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전기가 아니라 이거 옛날 영화 같은 거 어디 보다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 필름 촬영할 때 손으로 필름 롤을 살살살살 돌리면서 그러면서 촬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패키지 세트 뭐 이런 걸로 가방에 딱 넣어서 갖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서 딱 세워놓고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촬영할 수가 있었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촬영기인 동시에 영사기도 겸용이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캠코더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맞겠지. 그래서 촬영한 사람이 필름을 현상을 해서 쩍 상영까지 하는 거야. 이게 뭐야. 1인 미디어잖아. 오늘날의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보급력이 좋겠어. 들고 다니지. 바로 막 찍지. 그리고 그날로 바로 필름 인화해가지고 그날 밤이든 뭐 이제 바로 상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 여기저기 막 이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찍고 상영하고 이러니까 이 활동사진을 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아 이런 것이 있다더라 하고 이제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번 상영에는 어딨다. 이런 게 이제 소문이 쫙 나면서 사람들이 막 물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서 말한 에디슨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한 500kg짜리 블랙마리아를 놓고 우두커니 뉴저지에 그 아스팔트 깔아놓은 스튜디오에서 심심했겠지. 이미 이 기계 자체가 승부를 결정 낸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에디슨과 루미에르의 경쟁은 루미에르의 완승으로 끝나.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사진을 봤잖아. 영화를. 그럼 꼭 어떤 애들이 생겨. 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찍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타나겠지. 당연히 이 중에는 이게 돈 될 것 같으니까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3D 프린터 이런 거 새로 나오면 그런 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여기저기서 그걸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당시에 영화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서 루미에르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카메라 생산 공장을 만듦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영화 학교도 설립을 하게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라이센스를 낸 제자들을 키워내고 사람들이 바로 직원들이 돼서 세계 곳곳으로 촬영을 나가. 회사에서 파견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세계 곳곳에서 별별 오만 가지 사건을 다 촬영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돌아오는 거야. 그걸 상영을 하고. 영화사가 되는 거지 영화사.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대부분은 뭐 1분 남짓 되는 길이야. 1분이라도 이거를 이제 현상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 아니야? 다 필름 한 컷 한 컷 이제 현상을 하는 거니까 인화를. 그러니까 1분 정도.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당시에는 뭐 꽤 긴 거에 속했지. 중장편.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가 뭐 움짤이나 짤방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1분짤이다. 그래 봐. 꽤 길게 느껴지겠지. 그리고 가끔 우리 왜 그 텔레비전 CF 중에 요새는 대부분 15초에서 짤르던데 가끔 어떤 것들은 이제 뭐 30초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러면 그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고. 근데 뭐 하물며 1분이면 갑자기 확 길어진 그런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제 요런 느낌이었다 하는 거야. 아 뭐 이렇게 제작된 영상들 중에는 당연히 뭐 연출이 된 것들도 있었어. 당연하겠지. 예를 들면 초기 영상물 중에 젖을 먹고 있는 아기 뭐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또 물을 주고 있는 정원사 요런 작품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연출이 됐던 거야. 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배우를 고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생생하게 담은 그런 그 짧은 영화들이었어. 이거를 왜 이제 굳이 배우를 쓰고 연출을 할 필요가 없는지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 그래서 에디슨이랑 달리 루미에르 형제는 특히 이제 그 동생 루이 루미에르 이 친구가 이제 직접적인 카메라의 발명가인데 어 이 친구는 어떤 연출된 장면보다는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에 더 흥미를 느꼈어. 그래서 어부와 어망이라든가 수영하는 사람, 보트 젖기, 소방대원들, 자전거 연습, 기타 등등 뭐 이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흥행에 흥행이 안되지 않느냐.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거야. 앞서 얘기했지 좀 전에. 왜 굳이 배우들을 데리고 연출을 할 필요가 없었느냐.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사실 활동 사진이라는 거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야. 일상에서 늘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도 영상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어 했지.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상황을 배우들을 데려다가 연출시키면서 찍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뭐하러 그러겠어. 그냥 찍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은 얼마가 됐느냐. 입장료를 1인당 1프랑 정도? 라고 잡는데 당시가 1895년이니까 글쎄 그때 돈으로 얼마였을까. 뭐 얼마였던 간에 보통 이렇게 뭐 기본 단위의 어떤 걸로 딱 잘라지는 액수였을 테니까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천원이었을 수도 있고 만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단위가 되는 그런 액수였다 이거야. 부담이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 20회 정도 상영을 할 수 있었다 그래. 그래서 하루에 버는 돈이 약 2500프랑 이 정도를 벌었다는 거지. 영화가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그 구경거리들 있잖아. 그 구경거리들 중에서 사실 굉장히 싼 편에 속한잖아.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이때는 더 했겠지. 전부 다 라이브니까. 근데 이거를 기계로 이제 필름을 촬영을 해가지고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확장성이 엄청나게 큰 거야.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네 곳에서 동시에 상영을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야. 만프랑이 되는 거잖아 만프랑. 실제로 루미에르는 나중에 관객들이 막 넘쳐나니까 밀려드니까 상영 장소를 네 곳으로 늘려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은 상설 상영관을 만들어. 영화관이 된 거지.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랑 비슷해. 아프리카TV 별풍선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아니면 뭐 클릭수대로 뭐 이제 돈 버는 거라든가. 개개인한테는 별 부담이 없지만 이게 어떤 매체적 특성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관객들이 입장료를 쫙 쏴주는 거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거지. 왜냐하면 이게 기계 복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니까. 영상예술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영상 어떤 포맷이나 컨텐츠가 사실은 이미 영상의 역사 초기에 대부분 등장했던 거야. 그거를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리메이크 한다고 봐도 되지.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 시대가 이제 빅뱅을 시작을 해서 이후에 이 활동 사진이 세계 곳곳에서 상영이 돼. 처음에는 루미에르 형제가 이 사업 전체를 독점적으로 장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 또한 나중에 차차로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고 뭐 마치 왜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면서 시장 전체를 OS 시장 전체를 장악하잖아. 브라우저 시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OS,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이런 게 나오지 영화도 처음에 루미에르가 완전히 장악을 했다가 이제 그 장악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자 이 영상 초기의 빅뱅은 사실 뭐 영화사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름이랑 그들이 그 뭐라 그래 업그레이드 했던 새로운 카메라의 뭐 형태 이름 또 그들이 찍었던 작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중에 또 아주 많은 것들은 지금 우리가 즐기는 어떤 그 영상의 형태라든가 또 장르 뭐 액션 드라마 뭐 범죄물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막장 드라마 같은 것까지 이제 그런 게 막 등장을 하는데 어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영화사라든가 아니면 초기 영화사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할 때를 위해서 좀 남겨놓기로 하고 우리는 요번은 좀 이제 건너뛸 거야. 어 근데 다만 이제 그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이렇게 수많은 그 초기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면서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이 영상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또는 윤리적인 문제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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